안녕하세요. 닥치리뷰입니다. 오늘은 다빈티 리졸브를 이용해서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해보고 녹음한 목소리에서 소음은 좀 걷어내고 목소리를 조금 더 좋게 다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닥치고 바로 실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에 목소리를 입히는 작업, 흔히 말하는 더빙 작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냥 목소리만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우선 타임라인을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뭐 특별히 손대지 않고요. 크리에이터 해서 타임라인을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녹음에 관련된 작업은 페어라이트라는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녹음할 트랙을 Add Track을 눌러서 그냥 목소리를 녹음할 거니까 모노 트랙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녹음이라고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녹음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그냥 녹음이 안 되고요. 우선 페어라이트라는 메뉴에 가서 패치 인풋 아웃풋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사용하는 마이크를 선택해주고 여기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부분에서 트랙 인풋을 여기 트랙 인풋이죠.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생성한 트랙 녹음이라는 트랙을 선택을 해주고 패치를 눌러서 서로 연결을 해줘야 녹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녹음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R 버튼을 누르고 이제 녹음을 하면 됩니다. 현재 모니터링이 같이 켜져 있어서 동시에 울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요. 감안하고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녹음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녹음 버튼 레코드 버튼을 클릭해서 녹음을 하면 되겠죠. 자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할 때 무언 구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언 구간을 두는 이유는 이 무언 구간에 우리가 녹음하는 환경에 들어있는 소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언 구간을 두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녹음하고요. 녹음은 여기에 있는 스탑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녹음이 종료됩니다. 만약에 듣고 싶으면 여기 R 버튼을 해제시키고 녹음이 됩니다. 자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할 때 무언 구간을 이렇게 재생시켜보면 녹음한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은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녹음한 소리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는 자세히 들어보면 소음도 많이 섞여 있고 좀 더 좋게 다듬을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소음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녹음하면서 무언 구간으로 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자세히 들어보면 소음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범위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무언 구간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루프 버튼을 클릭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만들어주고요. 키보드에 Alt 슬러시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 부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여기 A2 트랙 부분 보이죠. 믹서라는 부분에서 녹음이라는 트랙인데요. 여기에서 다이나믹스라는 것을 드블클릭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우선 소음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게이터, 컴프레서, 리미터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무언 구간을 자세히 잘 보면 마이너스 40이라는 레벨을 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40 선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Threshold라는 것이 임객 값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마이너스 40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Range라는 값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폴트 값으로 두지 않고 얘를 이렇게 제대로 올려버리면 우리가 설정한 값 밑으로는 개미 소리 하나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색해집니다. 따라서 기본 값이나 그 값보다 조금 낮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Threshold라는 값만 잘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만 설정해도 아마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죠. 그 다음 컴프레서라는 것을 이용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좀 눌러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Threshold 값을 마이너스 15 정도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Ratio라는 부분을 2대 1이나 3대 1 정도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설정한 값을 벗어나는 부분을 어떤 비율로 눌러주느냐 정도인데요. 그냥 뭐 이렇게 기본 값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imiter라는 부분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컴프레스로 눌러줬지만 비율로 눌렀기 때문에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Limiter는 컴프레스에서 설정한 값을 보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선의 약간 위쪽으로 설정해주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부분을 Limiter로 제한시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설정하면 작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목소리가 있는 부분과 기잠의 무음 구간을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Alt 슬롯을 눌러서 재생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Dynamics 설정이 끝나면 이제 목소리를 좀 다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EQ라는 것을 이용해 주면 되는데요. 역시 이 부분을 더블클릭해서 Equalize라는 부분을 열고요. 여기 Equalize Type을 Fire를 선택해 주면 Q값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소리만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해서 선택을 하고요. Alt 슬롯을 눌러서 구음 구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음 구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한 구음 구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이패스 필터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100kHz 밑으로 이렇게 하이패스 필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Low Pass 필터도 12k 부근에 설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개인의 목소리 그다음에 사용하는 마이크에 따라서 설정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연구해 보고 이 값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칙은 좀 있겠죠. 저는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 2번 밴드를 이렇게 좀 끌어올려 줍니다.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저음대가 좀 풍부해지니까 저 같은 남자 목소리에는 조금 더 성우 같은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음대를 조금 이렇게 곡선을 올려 줍니다. 그다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음대도 약간 이렇게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갈매기 모양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해주고요. 이제 여기에 보면 200k에서 한 2k 정도 이 부분에 목소리의 개성이 담기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분에는 보통 우리가 녹음하는 환경이 전문 녹음실이 아니니까 뭐 울림이라든지 공명이라든지 약간의 잡다한 소리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 주면 되는데요.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잡소리인지 찾는 부분은 약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작업하는 방법은 우선 여기 Q값을 최대한 올려 주면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측정 주파수 영역대만 잡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낮춰 주면 잡다한 소리를 줄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완전히 없애버리면 목소리의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5dB 정도 이 정도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Alt 슬러시를 눌러서 실제로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약간 울리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주면 되겠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마이너스 5dB 정도 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Alt 슬러시를 누르고 또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엄 구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역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낮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재생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Alt 슬러시 눌러줄게요. 부엄 구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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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저는 보통 이렇게 제 목소리의 어떤 약점을 찾아서 EQ를 통해서 보정을 해줍니다. 물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료 플러그인이 있다면 이렇게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쩝쩝거리는 소리라든지 치찰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다이나믹스와 EQ 정도만 잡아줘도 훨씬 더 나은 소리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면 Alt, I, O를 눌러서 마크인아웃 해놓은 부분을 없애버리고요. 우리가 작업한 이 부분을 저장을 해두고 다음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페어라이트에 가서 프리셋 라이브리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글로벌 트랙 프리셋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ve New를 눌러서 Create New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OK 버튼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트랙을 불러왔다 라고 치고요. 똑같이 페어라이트에서 프리셋 라이브러리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선택한 프리셋을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 주면 지금 만들어 둔 바로 여기 다이나믹스와 EQ 값을 적용시킬 수 있겠죠. 물론 현재는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함이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Normalize Audio Level 이라는 것을 눌러서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한다면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6 사이에 Target Loudness 라는 것을 지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작업을 다이나믹스와 EQ 작업을 하기 전에 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본 다음에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Normalize 눌러 주게 되면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적정한 레벨로 조정이 되고요. 이제 이 상태로 업로드를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소음도 줄이고 그 다음 내 목소리를 조금 더 좋게 다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빈치 리뷰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할 때 무험 구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할 때 무험 구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험 구간을 두는 이유는 이 무험 구간에 이렇게 무험 구간을 두는 이유는 이 무험 구간에 놓습니다. 예 Beetle